어 양쪽 모두 다 캐릭터 굉장히 빨리 골랐어요 자 노잼님은 어 라스트 우체 사스케 그리고 유미르님은 중2병 사스케 고르셨습니다 서포트는 뭐 둘 다 금수죠 이쯤 되면 거의 사륜안이 진리가 아닌가 자 시작했습니다 어 야 둘 다 서포트부터 잘 시작한 어 네 쓰고 시작했어요 자 지금 노잼님 리더체인지 썼어요 페인으로 어 야 확실히 빠르죠 어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아주 긴장하면서 봐야 돼 아 만상천인 저 캐릭터 사스케 같은 경우에 평타 모션에 만상천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했어요 자 하지만 반면에 유미르님의 사스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어 자 화둔 조심해야 되겠고요 화둔이 그 대신 거리 제한이 있네 저거 굉장히 안 좋네요 어 라스트 사스케 화둔 거리 제한은 별로네요 자 이타치로 교체한 유미르 자 공중에서 노잼 페인 자 아까치키전이 돼가고 있는데 다시 리더체인지를 했습니다 노잼 다시 리더체인지를 해주는 페인 자 굉장히 리더체인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리더체인지를 해주고 있는 노잼 자 사스케로 자 아 페인 좋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가드가 깨지는 바람에 추가타를 못 넣었어요 노잼 저는 개인적으로 유미르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유미르님은 유미르님은 임요왕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어 군대도 갔다 왔어요 어 아 오이 아 유미르 아 거의 그냥 물태워버렸습니다 거의 물태워버렸어요 상당한 역시 실력자입니다 상당한 실력 보유하고 있어요 저 정도 체력이면은 한 줄 정도 체력이 있으면은 어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데요 자 바꿔치기는 유미르 많거든요 지금 아 아니에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자 어 그러나 그러나 어 야 그러나 아 노잼님 지금 이거 불 데미지 때문에 지속 딜이 들어 아 바꿔치기 없는거 잘 땄어요 만상천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갈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갈거에요 아 유미르 한 줄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팀오일 와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유미르 살아남았어요 아 유미르 살아남았어요 수리건 받고 죽을거 같은데요 아 거의